아슬아슬하고 아찔아찔한 큐피트로 돌아온 카라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찔입니다. 네, 이번 신곡 큐피트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신곡 큐피트는요. 상대방을 당당하게 저격해서 사로잡는 그런 노래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화살 장전 춤 아찔아찔 춤 등 포인트 안무가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네, 큐피트 안무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집에서 룸메이트에서 항상 봤는데 여기 무대에서 만나니까 진짜 예뻐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예쁩니다, 예쁩니다. 물오른 미모의 카라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방탄소년단의 무대 먼저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